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 며칠 동안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권하고 서울을 덮쳐가지고 현재 대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야당 측에서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기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을 향해서 재난 상황에 컨트롤타워가 없어졌다. 윤 대통령이 집에서 전화로만 지시했다. 무슨 폰트롤타워냐 하면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딸들의 활약인데 현재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을 이번 재난의 원인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온갖 비판과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며 또 그 과정에서 이재명을 올려치기하고 있는데 이번 재난 상황에서 행정 경험이 많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달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정 경험이 없는 무능력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날아가기 난리가 난 것이다. 무정부 상태다. 이재명이 일은 잘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올려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딸들의 이러한 주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소식을 찾아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해가지고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작년 6월 달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에서 책임자가 전화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인증을 해줬고 작년 6월 달에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경남 마산에서 황교익하고 떡볶이 먹방을 찍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커다란 화재가 났는데 경기도의 컨트롤타워인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인 홍보를 위해서 황교익을 만나가지고 노닥거리면서 떡볶이 먹방이나 찍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에서 자기 할 일을 다하고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는 시간이 무려 20시간 이상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라고 비판이 쏟아지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는 필요한 조치를 전부 다 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자신은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다 보고받고 있었고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당시에 이와 같은 행동은 이번에 물난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지시를 내린 것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이재명은 2016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논란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은 어디에서 뭘 했는가라고 비판을 했고 고발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이런 내로남불 논란에 이재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장 파악도 안 하고 보고도 회피했고 자기의 경우와는 다르다면서 자신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반박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유선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재난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올려치기하고 있는 개딸이라든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전화로 지시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재명이 확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공격을 하면 할수록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경찰이 이재명 쪽에 법인카드 의혹 수사를 이번 달 안에 마치겠다라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측에 의하면 김혜경이 법인카드 유혹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며 이재명은 이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먼저 본인에게 이렇게 불리한 소식을 이야기한 것은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죠. 어차피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소환주사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어가지고 먼저 매를 맞냐, 나중에 매를 맞냐 차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재명 쪽에서 이 사실을 먼저 밝힘으로써 나중에 해당 보도가 나갔을 때 논란을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취지에서 먼저 이 소식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쪽에 따르면 경찰은 이재명이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김혜경하고 당에 관련 인사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졌었던 정신식사 비용이 경기도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가 된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이재명 쪽에서는 당시의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후보자라든가 배우자가 타인하고 식사할 경우에는 대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라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도 김혜경의 수행 책임자인 비모 변호사는 식사를 하고 나서 김혜경의 몫이었던 2만6천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김혜경은 함께 식사를 한 나머지 3인분의 식사비 7만8천원이 거빙 카드의 의혹 제보자인 A씨에 의해서 경기도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현재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재명이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김혜경이 4명하고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재명 캠프 측에서 제공한 법인카드로 식사를 했고 김혜경을 포함을 했었던 나머지 3명의 식사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법인카드를 결제했던 것은 이번 사건을 폭로했었던 김혜경의 측근 배씨가 노예처럼 부렸었던 A씨입니다. 이 사건은 딱 보면 각이 나오는 것이 자기 음식값만 따로 계산한 김혜경의 수행체 비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캠프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까지도 결제할 경우에는 이재명 캠프의 인물이 접대를 받았다라든가 나중에 이런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재명 캠프에서 받은 카드를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 선거가 끝나면 캠프에서 사용한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정산을 해가지고 맞춰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캠프 소속의 비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식사비용은 자기가 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혜경 쪽에서 대신 음식값을 내준 두 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었고 또 그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부인들이었어가지고 당시에 김혜경 측에서 경선에 출마한 자기 남편을 잘 봐달라고 잘 부탁을 한다라고 접대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카드 사용 문제도 문제지만 당시에 이재명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물론이고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도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밥을 사주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현재 위반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법인카드 불법 사용이라든가 선거법 위반까지도 같이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측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가지고 이 한 건만 지금 이야기했지만 김혜경이라든가 그의 측근인 배 씨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가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쪽에서 딱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법인카드의 사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았을 때 그나마 국민 정서에 덜 어긋나 보이는 사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여태까지 알려진 대로 과일이라든가 소고기라든가 초밥이라든가 식사 비용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혜경 측에서는 김혜경이라든가 이재명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별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감이 되지 않는 해명이고 이거 말고도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대리약 처방이라든가 지금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이번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경찰 측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서를 제기했었던 장영하 변호사를 이번에 체포를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의 조폭 연루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풍문으로 많이 떠돌아섰지만 지난해 10월 18일에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주장을 하면서 성남지역의 폭력 조직인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 모 씨가 사업의 특혜 조건으로 이재명에게 현금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제보자 박 씨에게서 받은 사진이라든가 자필 진술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제보자 박 씨가 제공한 해당 사진은 거짓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를 당한 장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국정감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재명의 조직폭력배 연루서를 거듭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장 변호사가 이재명의 낙선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라고 반박을 했고 장 변호사라든가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 변호사만 체포가 된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어가지고 체포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 변호사만 이번에 체포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허위 사실을 퍼뜨려가지고 조사를 받거나 체포를 당하는 것까지는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건은 작년 10월달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장 변호사가 이 사건으로 고발이 된지는 무려 290여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측하고 경찰국 신설 문제로 충돌을 했었고 정부하고 각을 세워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갑자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실력 행사가 아닌가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말고도 최근에 국민의힘의 의원들 66명을 갑자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이거 역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인지 모르겠으나 경찰의 이러한 행동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씨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에서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가 그 자격 논란이 계속해서 미스터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언론 측에서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방보조군 심사위원회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살펴보았는데 유일하게 김씨만 자격에 분명히 논란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경기도 지방보조군 심사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김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던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그리고 해당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도청 공무원 3명 외에 12명은 외부 위촉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라든가 교수 등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활동한 위원들의 스펙을 보더라도 3명은 대학교수였고 나머지는 지방재정이라든가 행정관련 시민단체 소속이라든가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전부 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진 김씨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기업인이었고 그것도 직원 수가 5명도 안되는 유통업체 소속으로서 굉장히 영세한 중소기업인이어가지고 자격이 되는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김씨가 위촉이 되기 전에 위원증에서 이 정도 스펙의 기업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만 이 정도 스펙의 인물을 위원회에다가 넣은 것인데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두 푼을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단체라든가 민간의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집행여부하고 지원규모 등을 결정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가지고 이게 수천억 원을 주무르는 자리인데 과연 김씨가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답은 이재명이 알고 있겠지만 현재 이재명은 김씨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 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숨진 김씨를 법인카드 사건에서 참고인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숨진 김씨하고 이재명 측이 어떠한 관계인지는 밝혀질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재명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소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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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